태풍 민들레의 이동 경로 예상은 일본 도쿄 앞을 통과하면서 일본 열도에 동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로 지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력이 매우 강해서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현재 예상은 점점 동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는 도쿄 앞바다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굉장히 뚜렷했었는데 지금은 태풍의 눈이 조금 흐려진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태풍의 형상을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보고 있는 이동 경로도 우리나라 기상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쿄에서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16호 태풍 민들레는 크기가 거대하면서도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태풍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의 간도와 독가의 지방에도 폭우가 몰아칠 위험이 있다면서 태풍 피해를 본격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로 인하여 일본 현지에서는 창문을 막고 비상식량을 구입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도인 도쿄에서는 물건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6호 태풍 민들레의 중심기압은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70m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6호 태풍 민들레는 직경 1000m 이상의 강풍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일본이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